이근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전한 이근에 대해서 동료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는 이근이 전쟁에 참전하며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카메라맨을 달고 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 3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에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우크라이나의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것도 무시하고 향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다른 한국 의용군이 이근에 대해 충격 증언을 했습니다. 이근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의용군 A씨는 이근이 군대에 카메라맨을 달고 왔다. 제정신이냐? 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미사일 한 발 떨어지는 거 보고 도망쳐 들어가서는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이 짧긴 했다. 우리와 같은 양심을 가지고 여기에 온 게 아니다. 라며 지적했는데요. 그는 이근에 대해 한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세해놓고 대한민국 국민이 미개하다는 등 헛소리를 하면 우리는 뭐가 되냐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근은 자신의 SNS에 간다고 하면 간다고 X, 안 가면 안 간다고 X, 역시 우리나라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근은 유튜브를 통해 기부금을 모으고 있는데요. A씨는 이 점에 대해 이근의 매니저는 전재산을 덜어 우리를 지원해주시는 분한테 1500만원짜리 야간 투시경을 사오라고 시킨 사람. 염치가 없다. 수금해도 우리 얼굴에 먹칠은 안 할 수 있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우크라이나에 간 한국인 의용군들이 신념과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근과 함께 출국했던 로건은 3월 16일 기국했으며 지난달 11일 서울경찰청은 로건을 비롯한 이근 등 5명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